부자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돈을 갖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성격 자체를 개선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강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싶었다. 코치는 이어서 내게 오늘날까지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건넸다. 그냥 무의미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배운다 라고 말했다. 인생에서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 인생을 바꿀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사람들이 결국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면에 있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절대 하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출발점이 다 다르고 무엇보다 자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성공, 행복, 성취감은 모두 다르다. 여기서 당신은 중요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시작한 이 책에서 정작 돈을 버는 행위를 후순위로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꾸고 자신의 열정을 충족하는 일을 하다 보면 행복과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다음에 우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양이 두 마리가 길에서 마주쳤다. 고양이 한 마리가 말했다. 나는 고양이 철학학교를 다녔지. 거기서 나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은 우리 꼬리에 숨겨져 있다고 배웠어. 내가 내 꼬리를 뒤쫓을 때마다 나는 그만큼 행복과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자 두 번째 고양이가 말했다. 나는 너처럼 현명하지도 않고 철학학교도 다니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이 맞아.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은 우리 꼬리에 숨겨져 있어.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다른 깨달음을 얻었지 뭐야. 좋아하는 일을 하면 꼬리에 숨겨진 행복이 자동으로 날 쫓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야. 빈곤층과 중산층은 부유층이 가진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초호화 여행을 다니고 싶어한다. 우아한 고급 가구와 충분한 여가시간도 원한다. 많은 사람이 값비싼 취미인 테니스와 골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자처럼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흉내를 내려는 것은 개구리가 황소와 같아지려고 몸을 부풀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빈곤층과 중산층이 부유층에 박음가는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뿐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거나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신용으로 빚을 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자들처럼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부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을 완전히 잘못 선택한다. 즉, 그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쳇바퀴 같은 생활에 빠져버리는 선택을 한다. 프랭클린의 또 다른 말을 인용할 시점이다.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서 수치심 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빈곤은 사람에게서 종종 의지와 용기를 어서 간다. 속이 텅 빈 배낭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법이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며 절약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배워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이다. 당신이 담고 싶은 인물에 대한 상을 정립하고 그의 필요한 확고한 가치와 특성을 발전시킨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돈은 내 인생을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나의 가족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면 코치는 돈은 선택의 기회이자 자유라고 강조하곤 했다. 어린 시절 나는 돈이 곧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성장했다. 코치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건넸다. 돈을 바라는 태도는 좋다. 하지만 한 푼도 없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들은 자신의 장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낄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 수입이 필요하다. 다회성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 혹은 직업은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수수료를 기반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마케팅 컨설턴트,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소유주, 특허발명가, 러닝 개런티를 받는 영화배우, 저작권료를 받는 게임 개발자, 수익을 배당받는 기업가들,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돈을 벌어들여라.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공부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운다. 학교 우등생을 배출하는 학교 교육은 평생 배워야 하는 학습 중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에는 마음가짐, 위험 감소와 더불어 학습이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노동과 학습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융합돼 버렸다. 계속 배우지 않고서는 오늘날 그 누구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수입을 풍족하게 만들기에 앞서 정보를 풍족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배우는 재미까지 더 한다면 그만큼 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학습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학습한다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재미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한 수 배웠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마음의 내키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에 인생은 너무도 짧다.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하지 마라. 돈이 일의 목적이 되면 당신은 자신이 벌 수 있는 만큼도 벌지 못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얻는 결과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삶의 질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규칙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뿐이다. 랠프월드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만 고소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전통을 집어던져버리는 사람만이 온 세계를 그의 손에 쥐게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당신에게 게임처럼 느껴지는 일을 찾아라. 그래야 잘할 수 있고 돈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삶의 질을 누리게 될 것이다. 25년간 기자로 활동했던 세라벤 브레스낙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예술가로 보는 것을 불편해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술가다.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선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완성한다.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말이다. 최고의 소득으로 이르는 길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만약 지출이 너무 심하다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거나 매월 쓸 용돈을 할당해둔다.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던 소년 올리버카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되었다. 얼마 전 나는 그를 실제로 만나 내가 느낀 솔직한 감상을 전해줬다. 약점이라 여길 만한 것이 발목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란 말입니까? 당신도 자신의 약점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라. 만약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아예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신이 남다르다는 깨달음에서 가장 큰 자존감이 나온다. 당신의 특별한 이유를 떠올려라.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자신이 이상적인 분야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한다.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은 각자 특정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일 뿐이다.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해당 분야에 맞는 특정 방식으로 사고한다. 따라서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자신이 속한 계층과 분야도 자동으로 바뀔 수 있다. 미래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 지금의 자신을 버릴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야 한다. 샤를 디보아 보도셰퍼의 돈이란 책으로 유명한 보도셰퍼의 이번에도 보도셰퍼 부의 레버리즈라는 책이었어요. 항상 읽을 때마다 돈관념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해서 고찰하게 해주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인데요. 원승이란 책으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도셰퍼의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상품이나 단 하나의 능력에만 주목하라. 기업은 우선적으로 성장을 이룬 다음에 다양성을 갖춘다. 송곳처럼 뾰족하게 뚫고 진입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 개 막 중구난방 하지 말고 딱 하나만 골라서 뾰족하게 갈고 닦으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다재다능하다고 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합니다. 막 여러 개를 하면 화풍선이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 실력을 확실히 보기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포뮬러 1 선수 미아엘 슈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탁구에도 뛰어난 젠을 갖고 있었대요. 축구 뭐 다른 스포츠 종목도 잘했고 근데 그분이 하나를 특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 군데 막 조기축구에? 그런 정도의 성공 여러 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거보다 딱 하나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물리학보다 사실 열정은 바이올린에 진짜 있었대요. 근데 아쉽게도 그 재능이라는 게 많이 받쳐지지 않아서 근데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몰두를 했다면 많은 게 바뀌었겠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즐기는지 그러니까 한 만큼 혹은 한 것보다 더 돌아오는 그런 일은 내 인생의 뭔지 아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이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보상을 안 받아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소리 같거든요. 인생에서 여러 개 재능이 있는데 뭐는 내가 진짜 손만 까딱해도 반응이 너무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런 거랑 내가 또 비슷한 레벨로 좋아하긴 하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반응이 좀 오지 않고 나도 되게 허탈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적을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보도 셰퍼가 말해요. 돈 버는 방법은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집단 내가 해결해줄 수 있는 집단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정말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남다르다는 깨달음에서 가장 큰 자존감이 나온다. 여러분이 뭔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야 그런 게 아 나 이거 좀 괜찮구나 할 때 갑자기 자존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스스로 특별하다고 믿고 원하는 거 다 이루는 멋진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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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